와우 이에서는 청코너 STS 복싱 소속 24세 진장 173cm 제중 58.56kg 사전 4승 무패 전승 2번으로 승리하겠다 진장 통파 이번 경기의 주심은 강미호 심판이었습니다 이 기가 제일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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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ting it 이 기가 제일 빠르다 이 기곡이 제일 빠르다 라운드 1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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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1라운드 1분 39초 만에 청포넌 장도근 선수의 TKO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